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른보다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답장레슨이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아니 나는 얼굴도 예쁘고 박사 학위에다가 직업도 개 좋은데 도대체 왜 결혼을 못하는 걸까요? 뭐? 니가 예뻐? 누가 그래? 누가? 원지, 결정사 가려고 하는데 제 스펙 어떤가요? 저는 91년생 만 32세 여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결정사에 가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주변 반응도 그렇고 너무 고민이 돼서 글 써봐요. 우선 저는 박사를 먼저 따고 취직을 준비했기 때문에 취업한지 아직 얼마 안됐어요. 이제 한 3년 돼갑니다. 제 주변 친구들 비혼주의 빼고 거의 다 결혼했는데요. 다들 이렇게 꽁냥꽁냥 사는 거 보니까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여기저기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소개팅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참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이나 연봉이 좀 좋다 싶으면 나이가 너무 많고 또 반대로 나이가 좀 어리다 싶으면 또 뭐랄까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참고로 현재 제 연봉은 7천만 원 정도인데 좀 높은 편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모은 돈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제 딱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사실 제가 욕심이 많아요. 배우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또 유학도 꼭 가고 싶은데 이런 마당에 결혼 역시 마찬가지 포기가 안 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제가 결정사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같이 나랑 같이 자기 개발도 하고 또 서로의 꿈도 응원해 주면서 나랑 나이도 조건도 비슷한 그런 남자를 꼭 만나고 싶은데 제 주변에서는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제대로 된 남자 소개를 받고 싶으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눈을 좀 낮춰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내가 그러려고 공부했나? 또 제가 아기를 되게 좋아해서 결혼하면 최소 2명은 낳고 싶은데 이런 것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참 생각이 많아져요. 아무튼 결정사에 가면 좀 나아질까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그렇다고 해서 네가 고졸은 또 안 만날 거잖아.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또 돈을 8체씩 벌어와도 말이지. 고졸? 아니 갑자기 웬 고졸?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뭔데? 내가 봤을 때 결정사에 가도 마찬가지야. 스니의 그 가치 제대로 안 쳐줄 것 같아요. 왜? 스니 주변 친구들 말에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아마 본인도 절대 아니라고는 말 못할 거야. 그렇지? 네 됐으니? 너 뭐냐? 나 지금 안 그래도 기분 그지 같고 짜증나 미치겠는데 시비 거는 거야? 나랑 싸우자는 거냐고? 뭔데? 싸우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잖아. 이건 뭐 감정이 뇌를 지배했구만. 왜 이렇게 부들거리는가? 혹시 뭐 찔리는 거 있냐? 왜 그래? 3번 본문도 그러지 본문도 그렇지만 댓글 쓴이 보니까 성격 그지 같네. 피곤해. 3번 아니 남도 아니고 쓴이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면 답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맞잖아. 즉 결정사에 간다 해도 네가 원하는 그런 남자랑 못 만난다는 거야. 일단 나이도 또 얼굴도 그래. 그닥 이쁜 것 같지가 않아. 막말로 얼굴만 많이 이뻐도 어지간한 건 다 씹어먹거든.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면 내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렇지? 네 됐으니? 아니? 만 나이로 그게 532살인데 이게 정말 그렇게 많은 거냐고. 나 이해가 안 되는데? 2번 미친 아 이것도 뭔 개소리야. 뭐 너 혼자만 만 나이냐? 남들은 만 나이 아니야? 너 박사 딴 거 맞냐? 생각하는 수준이 왜 이래 이거? 3번 글쎄 내가 봤을 땐 좋아 보이는데 지인 소개팅이 잘 안 되나? 4번 바로 그 지인들 모두가 눈을 좀 낮추라고 한다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인들은 스니와 비슷한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스니가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위치를 높게 보는 거야. 네 됐으니? 안 그래도 지금 다들 나보고 눈이 너무 높다고 뭐라고 하는 중인데 아니 내가 정말 그렇게 눈이 높은 거야? 내가 원하는 이것들이 진짜로 욕심이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냐고. 나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 왜 다들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 5번 뭐 한두 명이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모두가 그런다고? 그렇다는 건 스니 네가 여기에 안 쓴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맞지? 써봐. 뭔데? 4번 나도 여잔데 스니가 정말로 궁금해하니까 그냥 말을 할게요. 솔직히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스니의 나이입니다. 남자들이 원하는 겨루 상대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지금부터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려면 30대 중반은 될 텐데 이것도 모자라 스니는 유학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게 더더욱 늦어지겠죠. 그럴 확률이 높잖아. 그럼 바로 마음땐다 이건데 이걸 좋아할 남자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스니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좋은 연봉이랑 좋은 직장 직장명을 쓰진 않았지만 박사를 땄다니까 당연히 좋겠죠. 연봉도 많으니까. 이건데 똑똑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물론 어필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남자는 결정사를 잘 안 와요. 자유연애를 하지. 그리고 스니 등이 잘 알고 있겠지만 여자의 경우 결정사에서 제일 큰 영향을 차지하는 건 나의 학벌이나 직업이 아니야. 외모랑 집안이지. 그래요. 슬프죠. 알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야. 어쩌겠어. 그러니까 스니의 장점을 좋게 볼 사람은 결정사가 아니라 자유연애에서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야. 내대 스니. 그래요. 그럼 내가 유학을 포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보다 좀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겠나요? 2번.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유학이 아니라니까 자꾸 왜 이러니.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귀를 보다가 쳐먹네. 3번.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라면 오히려 결정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대 스니. 내 외모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나쁘진 않다고 봐요.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충분히 중상급 이상은 간다고 보거든. 4번. 중상?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봤을 때 스니는 외모가 중상인 게 아니라 머리에 들어있는 뇌가 중상을 당한 것 같아요. 중상이구만. 솔직히 말할게. 유학 이야기까지 들으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절대 쉽지 않을 거야. 그래. 역시 유학이 문제였구나. 그렇죠? 아이씨. 그게 아니라니까 끝까지 유학이 문제는 이지랄. 혹시 뇌를 유학 보낸 건가? 아니 자꾸 왜 이러는 거야. 아까부터. 답장나요? 너 뭐냐? 나나 솔로 17기 영수기냐? 이걸 본 다른 사이트 반응입니다. 여초 사이트예요. 댓글 1번. 스니 스펙이나 또 원하는 이상형 등 나쁠 건 없어 보이는데 솔직히 많이 못생겼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가 30대라도 얼굴이 되게 이쁘면 남자들이 절대 가만두질 않거든요. 댓글. 이게 맞죠. 어느 나이 때도 상관없어요. 그게 설령 50대, 60대라 해도 그래. 얼굴이 이쁜 사람들은 남자가 안 끊기는 게 진리지. 끌끌. 2번. 아니 나도 여자지만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전 아이에 유학도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거기 가서 남자를 만나든가. 뭔데? 설마 결혼하고 유학 가는 걸 원하는 거야 지금? 어? 남녀 다 떠나서 결혼하고 유학을 가겠다고 하면 세상 어떤 배우자가 좋아하겠냐고요. 정신 나가네 진짜. 댓글. 일단 결혼이란 제도로 남자를 지 옆에다 딱 묶어두고 피를 쭉쭉쭉 유학 뒷바라지 해달라는 거지 뭐. 끌 끌 끌 끌 끌. 3번. 아니 다들 왜 이래? 저 여자가 비난받을 말을 한 게 단 하나라도 있어?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욕을 하는 거야? 진짜 웃기고들 있네. 다들 일상생활은 가능한 거야? 어? 부러워서 그래? 본문은 그나마 괜찮은데 대댓글 봐봐. 완전 초밑상에다가 말귀를 쳐 못 알아 먹는 게 진짜 그지 같잖아? 그럼 욕을 먹어야지. 2번. 일단 말귀를 못 알아 쳐먹고 계속 지말만 하고 있는데 넌 이게 좋냐? 지금 지능 낮은 거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저게? 3번. 현실이랑 타협은 죽어도 못하면서 찡찡대는 답장너. 지금 이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면 뭔데요? 네가 한번 설명해 봐라. 4번.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유학을 가서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갈까요? 5번. 역시 능력이 있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여자한테는 답이구나. 3년 차의 연봉 7천. 학벌이 되게 좋거나 직군이 비전 좋거나 그런 그냥 사람 자체가 능력이 좋은 거잖아. 유학을 생각할 정도로 머리도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 수준이 맞는 남자는 좀 찾겠다는데 왜 이렇게들 까고 있는 거야? 결혼 생각 없이 그냥 일만 하다가 유학 가면 자기 인생 사는 멋진 사람인데 남자 하나 때문에 평가 절아대는 거 너무 불쌍하다. 물론 이 쓴이 사람 하나만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하고 멋지긴 해요. 그런데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 결혼 시장에서 저런 것들은 별로 큰 우위를 주지 못하는 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혼 시장에서는 솔직히 그래. 여자 얼굴 예쁘고 어린 게 그냥 깡패야. 다 이겨. 그렇죠. 쓴이가 그냥 딱 보면 답장나인 거 빼고 능력과 그런 것들 보면 참 대단하죠. 중요한 거는 그게 인간으로서 대단한 건데 결혼 시장에서 먹히는가를 따져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런 여자보다는 조금 덜 배우고 돈 못 벌어도 어리고 이쁜 여자가 좋아. 이래버리니까 답이 서로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래요. 여기서 더 말해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힘내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인간에서 오는 게요. 아니면 aquí 인간에서 오는 게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에서 오면 게요. 그래서 끌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에서 오는 게요. 감사합니다.